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 외국인이 만든 볶음면에 관한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라면에 고추장과 국물을 넉넉하게 넣고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볶음라면과 함께 먹습니다. 볶음면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 하지만 이 볶음면은 중독성이 강해서 절대로 스프를 넣고 끓여 먹는 일반 라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원문의 내용이며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매콤한 맛을 좋아해서 모든 요리에 고추장을 넣어 먹는데 고추장을 넣으면 매우면서도 달달한 것이 정말 맛있더라고. 고추장으로 매콤달콤한 소스를 만들어서 튀긴탕 날개를 찍어 먹어보았는데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 파스타를 요리할 때 칠리소스 대신 고추장을 넣고 나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카르보나라나 아카초 그리고 페페에도 조금 섞으면 잘 어울리더라고. 한국의 페이스트라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너무 맛있더라고. 한국 버터 한 숟가락의 된장과 고추장 각각 한 숟가락. 그리고 레몬즙과 물을 조금 섞으면 마법 소스가 만들어지지. 나는 한국의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서 분카스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이 훌륭했어. 이것은 나만의 레시피인데 고추장에 설탕과 식초를 조금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비빔밥을 먹을 때 안성맞춤이야. 우리 아빠는 원래 아시아 음식을 싫어하셨는데 고추장이 들어간 소스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고추장으로 치킨 소스를 만들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더라고. 고추장과 비슷하지만 약간 물기가 많고 단맛이 나는 것을 음식에 넣고 조려주면 벌죽한 소스가 정말 맛있더라고. 특히 추운 날에는 진짜 딱 좋아. 고추장을 마늘, 된장, 꿀, 생강과 섞어서 팬에 볶은 다음에 치킨이나 군만두랑 먹어도 좋고 또 국수 양념으로 써도 정말 좋아. 다음에는 쌀국수에 넣어서 먹어볼 계획이야. 이 사진을 보니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고추장과 된장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닭고기를 재워두어야겠어. 나는 모든 면 요리에 고추장을 많이 넣어 먹는 편인데 고추장이 들어가면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 나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오랫동안 한국 음식이나 인스턴트 라면을 먹어 왔는데 저렇게 고추장을 푼 국물을 졸여서 먹어본 적은 없었어. 그런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 나도 라면에 고추장 넣어서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서 치킨을 찍어 먹기도 했었는데 대리야끼 맛이 나서 좋더라고. 난 아시아 음식은 거의 다 좋아하는데 고추장은 이상하게 나랑 잘 안 맞더라고. 나는 샘표 고추장을 사용하는데 이 브랜드가 나와 맞지 않는 걸까?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